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016년 11월 20일 공학시 39분입니다. 두 번째는 주생활을 바랬습니다. 우리나라의 선사시대부터 이루어지는 민가의 전통적인 양식들을 보여주고 있는 곳인데 이쪽에 보면 이와 같은 녿그릇, 또 과격하는 곳이고 일반인 부엌에서 실생활, 이거는 많이 보던 거고 이거는 양반집 교수들은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공부를 했고 상류층이 아닌 곳에서는 보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양반이 이쪽 상류층에 괴상에 앉아서 글공부를 하는 사랑방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쪽은 각종 표조가 내용들을 쭉 해서 보여주고 있고 담배값, 담배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화로, 정말 보기 힘든 것들인데 이쪽 박물관에서 아름답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코스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